제주 국청사부설 마야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마야가족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유일의 천진불 배움터인 국청사 마야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난 24일 참사리 체험 농장에서 원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과 응원,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된 운동회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부모에게는 잊었던 동심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청사 주지 재문스님은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즐거운 유아교육 도량으로 더욱더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